두 번째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951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부천 고강동 시장 쪽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매도식이 언제가 괜찮을까요? 그리고 김포에 2022년에 입주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주택은 한 채입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부천 고강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 내년에 내후년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천 아파트에 대한 매도 타이밍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매도 타이밍 언제 잡을까요? 이거는 중장기 보입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건 이쪽에 이렇게 좀 위치해 있죠. 이쪽에 서원 아파트 쪽에 고강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김포광이 있기 때문에 김포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크게 걸린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고강동 자체를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강동 쪽 전체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쪽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세대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변의 편의셀들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이 아직까지는 좀 둔화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세대 빌라들 새롭게 짓고 있는 다세대 빌라들의 가격대와 현재 그 고빌라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좀 심해요. 이게 뭐냐면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빌라에 대한 가격들에 대한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이 원정사고리 쪽 라인이죠. 여기서 연결되는 광역철도망. 광역철도망의 어떤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주, 초등학교, 중학교 이 사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현재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광역철도망 자체가 연결이 된다면 홍대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홍대까지 연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든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든 간에 홍대까지는 거의 한 한 시간 정도의 거리거든요. 하지만 광역철도망이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뭐 한 15분 내에 또 진입이 가능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고도 제한을 못 푼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호적거리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새롭게 분양되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방 3개짜리가 거의 한 사복 초아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지만 그 고 빌라들에 대한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게 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목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세대 빌라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노후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쪽도 하나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분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린다면 이 원종 사거리에서 일어나는 광역철도망이 확정적으로 일어났을 때 매도 시기를 잡아도 좀 늦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2026년에서 이 8년도 사이에 매도를 잡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